XSFM입니다. I, D, W, K 409의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핸드토가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91년쯤부터 고민했던 문제예요.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에 미트로프가 있어요. 그럼 그 위를 지나가요. 그럼 왜 100% 컨디션이 회복되는가? 마사지 기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육통도 사라지고, 멍도 없어지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게임할 때마다 뭘 먹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인류는 먹는 걸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표현되면 다들 이해한다고 느낀 걸까? 이 게임을 제작한 사람들이. 도저히 전투 중에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돌판에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바베큐라든가. 그러면 먹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건 보통 만피고, 사탕 이런 건 조금 차고. 네. 쌈은 못 먹어요. 오래 걸리거든. 쌈. 옆에 적들이 쪼들어 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그런 게 딱 있고. 그냥 이렇게 허리만 굽히면 에너지가 꽉 차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말이 되는 게 만두였어요. 만두. 그냥 먹으면 땡이니까. 심지어 킹오파에서는 실제로 전투 중에 먹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올 봄의 문학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무슨 결론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먹는 얘기를요? 그럼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로아스웰 6년근 홍삼진.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주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홍삼정.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로아스웰 6년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헌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대출이자 42만 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 가스가. 가드대금 137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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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빅그린 3세대 제품군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양도 바뀌고 패키지도 싹 바뀌고 글씨체도 다 바뀐 빅그린 라인업. 더 나은 신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변화가 두려워 두피만 매만지는 당신을 위해서 23일간 사용해보고 불만족시 반품이 가능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번 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2010년대 중반쯤에. 네,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네. 또 빅그린은 사랑해주시고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응. 신제품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그럼요. 사람은 다양한걸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3일간 사용해보고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반품을 해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네. 써보니까 기존 제품보다 더 예쁘고 더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시켜주니 지금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존 제품도 갖고 있어요. 기존 제품을 정말 정말 쟁여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의 라스트 찬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투수리 샴푸를 구매하실 수 있는 탭입니다. 아직 쟁여두었던 재고들입니다. 당연히 한정 수량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액세스몰에서 특별 할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빅그린이라고 겁나 작게 써있고요. 새 모델은. 네. 거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글씨들이 써있는데 이게 다 성분이죠. 그게 되게 크게 써있어요. 네.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봐요. 성분을 전면에 디자인 요소로 채용을 했어요.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이 글씨를 이렇게 크게 볼 일이 없잖아요. 제가 온두유 얘기할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류의 아이디어와 발전이 너무 반갑습니다. 종이 끝머리에 자연으로 온전히 되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옆에 스티커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여길 자꾸 띄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손톱으로 긁는 그... 네. 잘 돼 있습니다. 명작을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봄의 문학 시간입니다. 이경혁 문학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봄의 이경혁입니다. 신춘문예라고 하지만 신작을 소개하진 않아요. 신춘이지. 봄이 새로운 거지 작품이 새로운 건 아니겠습니까? 되게 쉽게 갖다 붙인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네요. 봄이 새로운 거지 작품이 새로운 건 아니네요. 그래요. 새 봄의 옛날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는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앞부분이. 좀 나가. 판에 박힌. 지겹네요. 저도 하면서. 아니 근데 방금 말씀은 오류가 있지 않나요? 왜요? 앞에가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라는 말은 평소에는 하셨던 얘기잖아요. 아니 이제 뒤에가 게임 얘기죠. 죄송합니다. 둘러대느라 정신이 없는데. 오늘은 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럴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저는 그런 설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음식은 이제 마실 음에 먹을 시간이겠습니까? 아 먹고 마신다. 네. FNB예요. FN베버리지. 우리 옛날에 그 얘기 한 번 했었죠. 네. 먹고 마시는 걸 가리키는 게 음식인데. 우리가 이제 입에 넣어서 소화시키는 많은 것들을 다 음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비슷한 단어들도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먹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뭔가를 입에다 넣고 소화시킨다. 동물 전체로 하면 우리가 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죠.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또 뭐 있습니까? 식량. 식량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입에다 넣는 많은 것들을 가리키죠. 모든 서플라이. 네. 조금 용도는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먹거리라는 한글 표현도 있고 음식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창고형 마트 가면 이제 인간용 사료 사온다고 많이 하죠. 아. 그렇죠. 벌크로 막 이렇게 파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입에다 뭔가를 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네요. 이 다 입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네요. 전부 다. 네. 그렇죠. 동물들은 그렇죠. 우리가 광합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활동성이 없는 친구들을 놀릴 때 뭐 식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물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영양분은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네. 뭘 안 먹으면 죽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여기까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좋아요.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동물이 먹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붙습니다. 동물은 뭔가를 먹어야 해요. 그리고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니 반드시 뭘 먹는다. 따지는 먹인데 우리는 그 먹이라는 것을 음식이라고 부를 땐 살짝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동물들을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동물의 한 것 같은 다큐를 보면 잘 보시면 다 먹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뭘 쫓아가는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죠. 그러네요. 자고 숨고 번식하는 거 짧게 나오고. 네. 그런 거 되게 얼마 안 나와요. 그 외에는 주로 먹고 사는 얘기예요. 늘 사자에게 쫓기는 톰슨과 젤은 항상 뭘 먹고 있어요. 풀을. 풀을 먹고 있다가 뛰죠. 네. 꾸준히 뭘 먹고 있고 그걸 쫓아가려는 사자 하이에나들은 뭘 먹으려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톰슨과 젤이 더 오래 나오는 이유는 초식동물은 풀을 뜯으니까 단위당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잖아요. 보통. 식사 시간이 길어요. 네. 인생의 대부분을 먹는 데 쓴단 말이죠. 계속 먹고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런 오래 먹고 있는 자를 먹이로 노리는 사자와 하이에나 포식자들이 나오는 게 동물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한국은 일종의 먹방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초식동물도 먹고 육식동물도 먹으니까요. 우리가 동물에서 먹는 거 자는 거 짝짓기 하는 거 빼면 볼 게 없네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요새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듣긴 해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공부가 안 돼요. 저는 깔아놓고 도대체 이게.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왜. 일단 밤에 접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식구들이 놀랄 테니까. 이 새끼 말을 해. 나불대 혼자. 이럴 테니까. 그렇게 적응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먹방이에요. 잠깐만 봤어요. 5초. 이거 왜 봐. 하지만 제가 적응하고 있는 먹방이 있었다는 걸 지금 문학인 덕분에 알았어요.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았군요. 거기에서 기린이 가시가 가득한 어떤 이파리를 씹는 걸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진짜 계속 보는 건 저거죠. 판다가 대나무 먹는 거. 그런 것 같은 거. 네. 그거랑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열빙어 먹는 동영상. 먹방. 네. 꾸준히 뭘 먹는 것이 동물의 일상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그 왕국은 온통 먹는 일이었습니다. 식당이다. 네. 그만큼 동물에게 먹는다는 거는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우리의 일상은 동물의 왕국처럼 뭘 계속 먹는 일상인가요. 또 시간 비율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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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루에 보통 3번 정도 식사 시간을 잡죠. 그럼 내가 직접 요리한 거 빼고더라도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먹는 시간, 순수하게 먹는 시간을 3시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비율은 8분의 1이에요. 굉장히 효율 높은 시간 사용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것도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거죠. 하루 통 틀어서 먹는 시간, 1시간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기본 복지의 시대로 들어와서 가장 말도 안 되게 된 거짓말이 있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였으면 꼭 그 짓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 그냥 다 먹고 살자고만 하진 않아요, 인간은. 뭔가를 먹는 데 오래 썼던 동물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에 들어와서 시간을 적게 쓰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데요? 하나는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열량으로 변화했다는 거. 이게 음식이라는 개념이죠. 요리를 해서 먹이를 음식으로 만들죠. 효율적 열량. 네. 초식동물과 반대의 케이스로. 네. 소화되기 좋게 만들고, 대상을. 그리고 조합을 하죠, 인간은 또. 주구장창 풀만 먹지는 않죠. 이것저것 섞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끼의 식사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열량 섭취를 하는 형태로 음식이라는 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고급유. 네. 제육덮밥이죠. 인류의 종착력. 네. 너무 발전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유형의 하나의 발전이 있고, 또 하나의 발전은 식량이라는 발전이죠. 스토리지가 중요합니다, 식량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어떤 문제냐면, 아까 열량의 효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초의 인류는 보통 수렵, 채집 이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이 나쁘면 술록 한 마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뛰면 잡은 술록이 주는 열량보다 뛰어서 없애는 열량이 더 손해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다큐멘터리 채널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 해요. 채널A에서 가식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나는 자연이다 같은 프로그램의 진짜 확장판. 일부러 저것과 멀어지게, 문명과 멀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뭘 먹는가 보면 진짜 헌팅 개더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록 같은 거 있으면 두 마리가 단일에 두 마리 잡았다. 그러면 이틀 동안 그 두 마리를 잡은 다음에 애들 먹이려고 천천히 짊어지고 트럭에 실어서 가는 아버지의 모습 같은 게 나오죠. 그랬던 삶. 소비되는,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고 요리하는 두 가지 면에서의 효율화라는 거는 특히 원시 인류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냥감을 찾으러,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슬을 헤매이는 하이에나. 먹이를 찾아 헤매이다가 못 구할 수도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나만 허탕치니까 가족들이 다 배를 굶죠. 특히 겨울에는 그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못 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농경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굳이 헤매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일정량의 노동만 투여를 하면 어쨌든 예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한 발짝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흉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는 있겠지만 또 폭정이 있죠. 소출의 50%를 가져간다 이런 문제도 있긴 하는데. 이게 알았어요. 인정해야 되겠네요. 앞에는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학 시간에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학을 돌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이라는 게 문화적인 의미도 크다라는 얘기로 가고 있는 건데. 좋아요. 어쨌든 고정적인 생산량이 정기적으로 담보되는 농사, 목축 같은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인류가 얻은 것은 뭐냐. 시간입니다. 사냥에 들어가는 시간. 먹을 걸 찾는 시간.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개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를 얻었어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망하는 그런 무서움, 실패의 확률들이 농경을 통해서 혹은 유목을 통해서 쌓이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한번 먹이를 구하는 시간을 줄였다라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고. 그다음에 저장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시적으로는 곡식을 탈곡해서 건조를 시킨다거나. 고기를 말린다거나. 육포 같은 거 있고 또 아메리칸 원주민들 페미컨 같은 거 있죠? 고기랑 곡물이랑 섞어서 되게 오래 가죠. 그렇죠. 물론 맛은 개뿔도 없지만. 전투식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맛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여러분 자취해 보시면 제일 충격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해주던 밥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냉장고에 음식도 썩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되게 야속할 문제예요. 냉장고에 오래 두는 게 멀쩡한 게 아니다. 이상하게 콩자반은 영원한 것 같았는데. 보통 밥경찰이라고 하죠? 밥도둑의 반대. 그렇죠. 밥경찰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깁니다. 영원한 것 같아요. 콩자반. 콩자반 같은 경우는 일반 경찰이고 보통 비밀경찰이 뭐냐. 도라지 오징어체 사이에 숨어있는 도라지. 저는 너무 좋아해서. 아, 좋아요? 밥검찰. 더 큰 과란을 갖고 있거든요. 검찰은 좀 센 레벨이죠. 저는 검찰로 모기버섯 많이 얘기해요. 모기버섯. 탕수육의 모기버섯. 그다음에 송편에 들어있는 콩떡. 콩떡 안 좋아졌어요? 콩떡도 비밀검찰이죠. 아, 저는 장조림 같은 걸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고기를 잘 못 먹었어서 어릴 때.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밥 사법부였죠. 친구들이 보통 싫어했던 게 가지볶음. 아, 가지는 볶아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를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유치원 때 은행놀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시장놀이, 시장놀이. 돈, 가자돈 주고 물건 사고 이런 거 연습하셨습니까? 저는 은행을 하래요. 그런데 은행이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어디 나가서 물건을 못 삽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허구원을 와서 돈 찾으러 와요. 놀이할 때의 은행장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놀 수가 없어요. 놀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가는데 점심 먹고 내내 진짜 은행원처럼 창고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은행장은 이자로 폭리를 취하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2금융권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요. 돈 놀이를 못하고.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금산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완벽하죠. 왜냐하면 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애들은 다 이렇게 하나는 뭘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뭘 가짜돈 주고 샀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너는 고생했어 하고는 가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해지는 길에 가지를 들고 집에 가는데 그 뒤로 그게 가지를 싫어하게 됐어요. 안 먹습니다. 가지를 왜 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게 말이 되냐고 뭐라 하는데 되게 저는 상처였거든요. 정말? 가지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가지를 왜 줬지? 그러니까요. 가지가 제일 안 팔렸을 거예요. 아마 재고 땡처분 이런 거 해야 됐겠죠. 은행 얘기로 잠깐 샜는데 우리가 먹을 거 얘기를 한참 했지 않습니까? 농경 그다음에 유목 같은 식량을 고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발생한 남는 시간이라는 게 등장했죠. 인간에게 남는 시간. 밥 먹는 데도 시간을 적게 쓸 수 있었고 식량을 구하는 데도 시간을 적게 쓸 수 있었다. 그럼 그 남는 시간에 인간은 뭐 하냐? 놉니다. 뭔가 이상한 쓸데없는 짓들을 하죠. 예를 들어. 생산적으로 놀았죠. 네. 어떤 구석기인은 밥을 배불리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벽화를 그렸죠. 동물에다가. 그렇죠. 미친놈하냐 왜 병망치고 그래.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우와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벽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남는 시간에 돌에다 구멍을 뚫어서 줄을 한번 껴봐요. 바보하냐 왜 돌을 부수고 그래. 그랬더니 그걸로 뭐가 또 나옵니다. 동구가 나오죠. 바보하냐 미친놈하냐 왜 불을 붙이고 그래. 잠깐만. 그런데 불이 뭐지? 그렇잖아요. 뭐 그 일상에서 차지하는 많은 기본적인 생을 위한 필수 시간들을 줄이고 나니까 뭔가 쓸데없는 짓들을 하게 됐고 그 쓸데없는 짓들로부터 이른바 우리가 문명 혹은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출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명의 출연의 선결과제는 식량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식량이 곧 문화를 만든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칙이군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겁니다. 먹이가 아닌 음식이 되고 난 뒤부터 생긴 일. 그러면 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음식이란 건 원시시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멀죠. 단순히 입에 넣는 화학작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일종의 문화이자 행사로서 음식을 쓰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현대 미디어 사회. 우리의 일상은 미디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 좋아요. 이런 시대에 나오는 음식이라는 것은 되게 또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시대의 미디어는 거의 시청각 중심이죠. 그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한 2, 3년 전에 했어요. 매체와 감각 얘기를 하면서 왜 후미 촉각은 대중매체가 되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맛과 향이 빠지잖아요. 시청각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어떤 음식의 내용이 전달,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먹방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먹방을 통해 우리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맛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미디어로는 맛과 향이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먹는 사람의 표정을 보여준다거나. 맞아요. 사실 그런데 공공히 생각해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쟤만 먹어? 그렇죠. 어릴 때 음식 만드는 방송 보면서 늘 했던 생각이 그 거였어요. 재미있다고 봐놓고 먹는 장면이 나오면 기분 나빠했어요.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재현되는 음식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리 프로인데요. 요리 프로를 잘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가 있고 진행자가 있죠. 그래서 요리 전문가가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설명해주고 이걸 이렇게 끓여야 되는군요. 라고 하면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죠. 요리 프로그램 하면 어릴 때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요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릴 적에는 전자렌지나 오븐을 사면 요리 책을 하나씩 줬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듣도구도 못한 서양의 요리를 만들 수 있대요. 요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이러면서 엄마랑 긴장하면서 봐요. 그러면 먼저 양파, 식용유,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쉬운 재료들을 이렇게 해요. 가지는 왜 나와.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절대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이상한 무슨 배틀크루저를 준비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못 만드는 거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해주지. 그러면 우리는 그 요리 프로그램 만드는 거 다 보고 맛도 몰라요. 그 시절의 시장에는 허브도 안 팔았고 고수도 안 팔았고 그런 거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식재료가 많이 다양해졌죠, 요즘은 진짜로. 시청각 시대 미디어에서 음식이 맛과 향을 전달 못하면서도 우리는 뭐해요. 아까 우리 요리 프로 얘기도 했고 먹방 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는 얘기가 되게 대세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먹방이 붐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또 투덜이 스머프들이 있죠, 세상에는. 맛과 향도 전달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생각은 누군가가 무조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맛과 향이 전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계속 음식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음식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맛과 향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짚어볼 것은 그래서 어떤 방송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시청당 미디어라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맛과 향이 없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음식은 어떤 의미일까? 왜 맛과 향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 혹은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게 실제 맛과 향이 나오는 거면 제가 아니라 농축산인이 나왔겠죠. 때로는 음식을 시키는 앱을 보면서 리뷰도 안 보고 사진과 분위기만으로도 대충 어떤 것을 느끼고 판단할 때가 있죠. 각자가 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맛과 향이 없는 음식이라는 주제를 보고도 되게 많이 상상을 하고 있고 뭔가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거든요. 미디어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이 저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라면을 먹는 걸 보면 그게 가장 입에 군침이 돌거나 대리 경험이 라면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라면은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 제육볶음. 우리는 이제 글렀어. 정치적인 모든 캐릭터가 다 정해졌어. 제육볶음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어쨌든 그 얘기를 저는 시청각 미디어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언제 제육볶음에 가지를 노줌 되죠. 그렇죠. 그럼 좀 더 개혁적인 인사로 변모할 수도 있어요. 가지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어떻게 드시길래. 가지 볶은 거 옆에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중식당에서 살짝 구운 볶음 먹은 다음부터 가지하고 허외했어요. 저는 구운 거는 먹어요. 볶은 건 싫어요? 그런데 가지 나물. 네. 가지 나물. 약간 축축하게 볶았다가 식은. 그게 싫어하는 사람의 표현을 하면 축축하게. 축축하게. 너무 호불호가 드러났네. 저희 이제 그런 면으로 약간 감명을 받았던 게 누가 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배가 왜 싫어? 달잖아. 그러니까 배는 입에서 뭉구적거리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삭거리는 건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뭉구적거리는 거구나. 그렇죠. 감각이 그렇게 다르구나. 저도 그건 처음 들었네 진짜. 배는 또 좋아하는데. 나물 보고 축축하게 볶았다는 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가지도 입에서 어기적거려요. 저는 가지를 옹호해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가지가 안 나오는 어떤 미디어에서 음식이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디지털 게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게임 얘기죠. 지금부터는 게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주어 안 넣고 그냥 서술부만 넣어서 먹는 게임 이러면 우리는 술 먹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디지털 게임이라고 단어를 넣으셨구만. 게임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보드게임도 게임이고. 그런데 우리는 세대가 세대라. 술이 들어가서. 엠티가 술 먹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지. 요즘에도 그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내 어깨가 탈벌리는. 저는 저 어렸을 때 그 노래 없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 노래 없었어요. 저는 있었죠. 저는 뉴스에서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더 게임 오브 데스 노래나 있었지. 탈골됐잖아 하는데 정말 내 머리도 탈골되는 느낌으로 썼는데 전개가 저렇게 되지? 가사가 이상하게 하더라. 어깨춤을 췄으니까. 어깨춤을 췄면 탈골이 되나? 그런데 어깨춤을. 이게 문화소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안 맞으니까 내가 어깨춤을 계속 주잖아요. 아 그런데 나는 아직도 잘 확 와닿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다고 수급이 뽑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쉽지 않네요. 아무튼 이제 게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좋은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좋은. 헬릭스미스. 투쓰리에서 케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XS몰과 로아스웰의 콜라보레이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게 잘 만든 홍삼정. 높은 함량의 진세노사이드. 근데 가격은 4분의 1? 유통기한에 쫓겨보는 제품도 아닌데. 왜?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로아스웰. 6년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헌키. 게임 속에서도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한번 좀 역사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우선은 아주 초창기 게임들을 생각을 해보죠. 그냥 게임과 음식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PC방에 앉아서 시켜먹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어느 날부터 PC방은. 아 이렇죠. 이게 한국인은 이렇죠. PC방은 어느 날부터 요식업 허가를 받기 시작했죠. 최초의 PC방은 아무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적어 있었어요. 육개장. 물만 파는 곳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PC방이 생길 때만 해도 아직까지 대세가 기계식 키보드일 때였어요. 네. 맞아요. 뭘 쏟으면 끝장날버리는 거예요. 맴브레인도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ADS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PC방은 먹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들어와서 먹기도 하는 곳. 담배도 피는 곳이었다가 살아남는 생존 방식으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먹는 곳이 되죠. 정말 놀랐습니다. 까르보나라 버튼을 누르면 정말 까르보나라가 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 세대의 놀라움이고. 지금 아이들은 정말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알바비도 많이 벌고 하면 진짜 맛있는 PC방을 가겠다. 맛있는 PC방이란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PC방 맛집. 그리고 실제로 한 끼를 맛있게 먹기 위한 경험을 위해서 PC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 한 끼를 맛있게 먹기 위한 경험은 내가 먹으면서 재밌는 걸 보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PC방에서 먹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이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게임에서 뭘 먹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아이템 먹는다라는 표현이죠. 사과. 뭔가 아이템을 되게 재밌어요. 아이템을 획득한다잖아요. 먹는다 그래요. 소위 말하는 공공성이 보장되는 언어 사용이 되는 미디어에서는 아이템 먹는다고 하면 저속하다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한다. 맞아요. 옛날 게임 잡지는 획득한다고 써있던 것 같아요. 네. 좀 진지하게 말할 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PC방에 앉아서 혹은 오락실에 앉아서 아이템을 획득한다. 그러면 약간 제가 어디 아픈가? 기분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뭐라고? 획 뭐? 다시 말해줘. 마리오를 하고 있는데 버섯을 획득하라고. 그렇죠. 버섯 획득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일본어식 문장이죠. 아이템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어때요. 옛날 게임들도 아이템 모양의 그래픽이 그려진 아이콘에 내 주인공 캐릭터를 접근시켜서 부딪히고 겹치면 그걸 아이템을 먹는다고 하죠. 그렇죠. 부딪히는 순간 내 인벤토리에 들어오거나 내가 뭔가 변화가 되니까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개념은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초반에 보면 예를 들어 그게 미사일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점일 수도 있고 그냥 뭘 가서 부딪히고 내 캐릭터가 변화한다는 게 먹는다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먹는다 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 음식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섭취. 뭘 먹었을 때 내가 변화한다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 잘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점수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그런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음식으로 갖다 대서 음식을 먹는다로 만드는 게임들의 연원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임은 1984년작 오락실 비디오 게임 선선이라는 게임입니다. 알파벳으로 선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접했던 제목은 손오공과 저팔계였어요. 그렇죠. 그 두 캐릭터가 나오죠. 네. 손오공과 저팔계라는 두 캐릭터 1인용 2인용이 가능한 이 게임은 손오공, 서유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하실 분이 생각보다 적을 게임이에요. 그래요? 좀 오래된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음악은 아마 다 알 텐데. 음악 들으면 알죠. 그렇죠. 음악은 너구리만큼 유명한데 본 게임은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오락실에서 이 음악이 크게 들렸고 또 몇몇 오락실. 크게 들렸어. 다른 멜로디가 묻히는 속에서. 볼류비커. 굉장히 크게 들렸고 어느 오락실은 아예 스피커를 이걸 맞춰놓게 됐어요. 따로. 밖에 틀어놓고 들으라고. 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소리의 전경을 생각할 때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오락실의 사운드 중에 두 개가 손손의 배경음악하고 보글보글이거든요. 버블버블. 네. 버블벌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눈을 감고 아케이드인 줄 알 수 있는 신호. 네. 그렇죠. 사실 손손은 2위죠. 1위는 버블버블이에요. 거의. 굉장히 좀 뭐랄까. 초창기 게임이고 84년이니까 굉장히 좀 앞선 게임이기도 하고. 네. 그래픽도 대단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저팔계를 아무리 봐도 저팔계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수준의 그래픽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2인용인데 혼자서도 조정이 돼요. 응.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고. 그 오늘날의 이 서양인들 커뮤니티의 밈에서 등장하는 일자 눈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빌런이죠. 이 게임에. 네. 맞습니다. 그 표정의 시초인지도 모르겠어요. 음영으로만 그려지는 눈코입이 있어요. 약간 돌멩이처럼 생긴. 네. 그 캐릭터가 굉장히 또 악당 캐릭터 유명합니다. 나름 그 80년대는 공전의 히트를 얻은 게임이었어요. 히트한 게임입니다. 네. 아까 음악 얘기 잠깐 했지만 그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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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 중악풍의 멜로디가 굉장히 좀 히트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게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횡스크롤이라고 하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인공 캐릭터들이 이동을 하고 한 5, 6층 정도 되는 층층이 있어요. 레벨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점프해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적들을 피하고 뭘 쏴서 터뜨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먹을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적들은 보통 하나씩 나온 게 아니라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종스크롤 비행 액션 게임도 보면 편대가 나오죠. 비행 편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잡으면 특수 아이템만. 피를 주죠. 피. 네. 뭘 주는. 그 개념이 여기도 살짝 와서 적들이 우르르 나올 때 그걸 한 번에. 여섯 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순서대로 탁탁탁 리드미컬하게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총알을 쏟아서 한 줄을 쫙 죽이면 아이템이 나오는. 옛날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본능에 묻어있죠. 누가 한 줄로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문법이었어요. 약간 이 한 줄을 다 잡아야 보너스 점수든 아이템이든 뭐가 나온다라는 그 문법이 종스크롤에서 횡스크롤로 바뀌었을 때도 충분히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었고 아예 비슷한 거는 그 밑에서 피라냐 같은 식인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타원형 궤적을 구리면서 물고기 한 여덟 마리가 쭉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히 비행 슈팅 게임에서 있었던 편대 개념이 넘어오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초창기 아케이드 게임에서 이 음식 얘기할 때 이 게임을 빼놓기 어려운 이유는 이 게임부터 선호공과 저팔계란 두 주인공이 게임 진행하는 내내 뭘 자꾸 집어먹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게임을 가지고 어떤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큰 게 하이스코어였습니다. 맞아요. 같은 스테이지를 똑같이 클리어해도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이게 재미있는 게 내 플레이와 다른 사람의 플레이가 연결돼 있는 유일한 골이었죠. 네. 게임 끝나고 나서 꼭 이름색이죠. 세 글자. 그렇죠. 그 하이스코어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꼭 친구 불러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렇죠. 스베 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인생이 허무하다. 네. 사장님이 영업 끝나고 전기 내려버리면 기록은 사라지고. 그게 초창기 버전하고 후기 버전이 좀 다르죠. 저 때는 안 사라졌어요. 진짜요. 주로 이제 니디티라고 쓰면 스마일 세계가 찍혔죠. 네. 니디티. 니디티.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표현하기 좀 뭐했는데 니디티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저 목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니디티라는 말만 들으면 화끈거려서 안 돼요. 그럼 또 대체를 하겠죠 누가. 느탈이 뭐 이런 식으로. 하이스코어를 먹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런데 손손 이전에는 보통 뭐 저 숫자가 써 있거나 예를 들어 1942였나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 아예 숫자가 나왔죠. 그냥 숫자를 먹는 형태가 나왔고 아니면 굳이 먹지 않아도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손손에 이르면은 먹으면 점수를 올리는 아이템이 음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인류가 하게 됩니다. 먹는 것 위로 지나갈 때 점수가 위로 뿅 하고 올라가는 체험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해지만 지금은 문법이 됐죠. 약간 뭔가를 먹었을 때 그렇게 점수가 뜬다라는 것. 제가 뭐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이 게임 적어도 이 게임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문법으로 잘 잡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지 않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레디 플레이어 1을 보고 있으면은 그 실제 캐릭터가 실제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코인을 먹을 때 그냥 자동차를 갖다 대면 코인을 먹잖아요.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네요. 그게 따지고 들면 또 토도리 스머프처럼 보면 야 저렇게 부딪히는 게 저게 뭔데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음식에 부딪히고 그것이 점수로 바뀌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인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체리, 사과, 되게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고 또 약간 탕후루 같은 것도 있어요. 그 탕후루인지 뭐 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말하니까 알아요. 당시 그래픽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서 하여튼 꽃이에 꽂혀있는 것도 있고 또 스페셜 아이템으로 죽순이 나와요. 죽순? 네. 뭔가 이렇게 다 클리어하고 나면 죽순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실제로도 저는 당시에 죽순이 먹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어서 무슨 죽순 같은 고급요리는 먹지는 못했는데 고급요리야. 사실 그 옛날 아이템들 중에서 저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고 그냥 아이템이라는 것만 아는 모양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도 했죠. 청백리의 게임이죠. 밥판에 죽순을 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다. 점수를 그냥 먹는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음식을 캐릭터가 먹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임의 원형으로는 84년의 손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손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손손 앞에 있었던 히트작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더 익숙한 건 이겁니다. 네. 원제는 폼포코입니다. 폼포코. 한국에선 너구리. 네. 폼포코는 이제 너구리가 배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네. 폰포코. 네. 폰포코. 폰. 아 그거 아니죠. 그건 뽀로로가 아닌데. 토토로. 토토로. 멜로디를 실수했어요. 이 멜로디가 특유의 멜로디가 있어요. 네. 뭐지? 왜. 떨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아니. 목요일하고 똑같이 대본에 땀딘땀땀딘. 목요일에 뭘 했는지는 방송을 들어. 에드워드 벤에일런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뭐야 그게. 대본에 이렇게 써오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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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할 수 있는 다른 멜로디가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의견을 보내주세요. 정우 씨. 하여튼 이 멜로디로 굉장히 익숙한 게임은 한국에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기억하는 게 사촌 누나가 이 당시에 전산학과 대학생이었는데 이 동네 앞에 오락실에서 맥주가 최종 스테이지거든요. 맥주 72판을 가고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거의 기록적인 스코어였어요. 그 전산학과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건 너무 스테레오 타입 아닙니까? 이 누나는 내가 자주 못 봐서. 전산학과라 역시 잘하는구만. 뭐야 이게. 당시에는 나름 집에 컴퓨터도 있고 대단했어요. 그건 그래요. 컴퓨터 있는 건 대단한 거였죠. 어쨌든 이 게임의 목적은 주인공 너구리가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동키콩처럼 계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여기에 압정 같은 게 막 불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구리가 밟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압정, 적들을 다 피해서 스테이지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집어먹으면 클리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주로 과일류죠. 당근, 앵두, 버섯, 감, 옥수수, 파인애플 이런 거 쭉 나오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맥주가 나옵니다. 맥주가 나와요. 막판은. 역시 막판은 술로 마무리죠. 그동안 큰 거죠. 얘도. 그렇죠. 숙성됐나? 어쨌든 육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굉장히 어떤 신선과 하인류에 집중된. 그러게요. 너구리는 잡식이잖아요. 그걸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하고. 저 분홍색 무언가는 새우튀김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정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시 게임이라는 건. 밤새 싸울 수 있어요. 그 도트 엉성한 놈을 가지고. 영원히 알 수 없죠. 어쨌든 화면 속에 모든 먹거리를 다 먹어치우면 클리어가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초보들이 제일 모르는 게 롱점프, 쇼첨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누르면 툭 뛰는데 앞정 2개, 3개 있을 때는 롱점프로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누르는 걸 할 줄 모르는 이들이 이것을 돈 벌이는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롱점프 한 번 넘어주면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사이가 먼 곳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 계산도 잘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이 게임은 떨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삶에 대한 쓰나 쓰디쓴 인식이죠. 그래. 추락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 게임 치고는 주마등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하여튼 워낙 공전의 히트를 쳤고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야, 나 그거 너보다 훨씬 잘했건 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또 게임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중에서 거의 원탑이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죠. 뭘 다 먹어야 클리어예요. 게다가 목숨 걸고 먹어요. 먹는 타이밍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끼의 식사를 다 마쳐야 한 스테이지가 클리어된다라는. 일종의 너구리의 식사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의 시스템 구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게임에서 음식을 다루는 되게 중요한 1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만일까요? 더 유명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게임 역사의 가장 고대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이게 저 뭐죠? 테이블 테니스? 퐁 퐁 퐁 퐁 퐁이 아닌 이상. 그 뒤에 1세대 후에 그때만 해도 이거 먹는 거 투성이네요. 지금 다시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다 먹는 거였습니다. 1세대 게임들이. 우리는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 시절의 게임들만 작품들만 이야기하는데도. 남코라는 회사가 제작한 되게 유명한 게임이죠. 팩맨. 팩맨. 1980년작이죠. 요즘 분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보통 그 얘기 많이 해요. 구글 켜서 팩맨 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팩맨이라고 치면 구글이 예전에 30주년으로 만든 구글 로고로 하는 팩맨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사실 기본적으로 뭘 먹는 모티프입니다. 이건 심지어 주인공이 입밖에 없어요. 네. 얘는 대놈. 입만 산 놈이에요. 이건 뭘 먹는 게임이야 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TMT가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먹기만 합니다. 뚫린 입으로. 네. 요즘은 최근에 이거 그냥 약간 추가적인 정보라면 팩맨 99라고 서바이벌 팩맨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닌텐도에서 99명이 다 같이 달려들어갖고 마지막에 최종 살아남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는. 팩맨 그라운드네요. 팩맨 그라운드네요. 이게 지금 발표가 나왔고. 같은 맵에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99명이 동시에 나오고. 유튜브 한번 보시면 내가 플레이하는 화면 뒤로 남들이 플레이하는 게 백그라운드로 착 나와요. 좋네요. 새로운 게임으로 계속 장수를 하고 있는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뭘 주워먹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게임 규칙은 그렇죠. 스테이지 안에 뿌려져 있는 통로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을 다 없애면 클리어예요. 이게 굉장히 뻣뻣하게 얘기한 거라면 이 점들의 이름은 원래 쿠키입니다. 이거 비밀 같아요. 은근히 아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요? 네. 점인지 쿠키인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동네 아케이드에 가면 이걸 바둑 가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모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사탕이라고 해도 설득력이 있고요. 우리는 그냥 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탕이면 상상력을 이상하게 자극해요. 먹는 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게임 문법이 있잖아요. 게임에서 사탕을 표현하려면 가운데 동그라미 양끝에 삼각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사탕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 문법이 있었어요. 껍질째 먹죠. 보통. 약간 점을 이렇게 집어먹는다라는 게 쿠키라고 하면 핸젤과 그랬을 생각도 나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일 또 웃긴 거는 늘 괴물에게 쫓기잖아요. 식탁보 유령한테. 맞아요. 그때만에 쫓기는데 그 크고 반짝거리는 점을 하나를 먹으면 내가 역으로 유령을 잡아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셀티를 쫓아다니죠. 그 큰 점 이름이 파워쿠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게임인데 중간에 왕건이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왕건이가 나오면 마녀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약간 그런 형태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공은 그냥 입만 살아서 뭘 계속 주워먹는 캐릭터라는 거죠. 이 게임 또한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변주가 되는 게임의 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로 먹는 게임입니다. 네.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게임에서 먹는다는 건 많이 나왔어요. 80년대 게임에서도. 그리고 특히 먹는 걸수록 가장 유명한 게임은 지금 얘기할 1986년의 데이트작. 사실상 오락실 아케이드의 고전. 오락실 아케이드의 대장주죠. 네. 버블버블입니다. 버블버블은 먹는 거랑 정말 영광이 깊어요. 일단 가장 가까이서 보면 소녀시대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버블버블의 CM송을 가져다가 노래를 만들었죠. 저는 잘 모르는데. 모라면 회사에서 소녀시대를 모델로 써가지고 버블버블 OST죠. 딴딴딴, 딴딴딴딴딴 이걸로 친구라면, 모모라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옛날에 서태지 씨도 했었잖아요. 아 그건 CM송은 아니었죠. 마지막 축제에는 그냥 멜로디가 유사했다는 거고. 그런 게 있구나. 한번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꽤 잘 팔렸고. 이걸 만든 이유는 이런 연상이 됐죠. 원래 게임 이름은 버블버블이지만 한국에서는 보글보글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보글보글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라면이죠. 라면이니까요. 이런 상상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 CG를 쓴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음식으로는 가깝게는 이런 CM도 있었다랄 정도인데. 실제 게임 자체에도 어떤 먹는다는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어쨌든 그 공룡이 하나 나와서 버블을 쏘죠. 1에서 2의 공룡이 나옵니다. 네. 뻥뻥뻥뻥하고 거품을 쏘면 그 거품 안에 적을 가둬서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 터지면 어때요. 한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면 마지막 있던 거품들이 음식으로 바뀌어서 떨어져요. 전쟁의 본령이에요. 적을 죽였더니 재화가 나와요. 전리품이죠. 네. PK를 인류에게 가르쳐준 게임일지도 몰라요. 이게 PK를 했더니 뭐가 떨어졌네 이러면서 다급하게. 그러니까 PK를 다 끝내면 다급하게 회수하잖아요. 그런데 PK는 걔가 들고 있던 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런데 이건 이 자식이 먹을 게 돼요. 그렇죠. 이건 나쁜 놈이 먹을 게 되는 거로서 약간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카니발리즘이군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디아블로는 PVP하면 귀 떨어져요. 지금 알았네. 어쨌든 게임에서 굉장히 먹을 게 엄청 나옵니다. 간식 같은 거 계속 나오죠. 맞아요. 과일 나오고 그다음에 디저트류 나오고 쏟아진단 말이에요. 케이크 같은 것도 나오고. 포장된 사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과일과 간식류와 다르게 지금 얘기하신 사탕류는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거리로 발사하는 버블을 만들어준 사탕. 그다음에 소위 따발총이라고 불렀던 연사를 가능하게 주는 사탕. 그런 것들이 먹을 게 아이템으로 나오기도 하고. 무기류 사탕이죠. 그다음에 일반 간식류는 점수용으로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로 하면 좋을까요? 요즘 사냥을 심각하게 하는 거. 라스트 오버스 2 같은 걸 누가 그렇게 각색해가지고. 칼이나 총 있는 자리에 사탕 놓으면 진짜. 되게 이상하고 무섭고 기계스럽고. 머랭 쿠키. 이미 괴기한 게임이지만. 머랭 쿠키. 더 무섭게 하면 마른 바게트. 갈아서 칼으로. 그게 총이 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로. 건조도 4%. 딱딱합니다. 몇 번 쓰면 못쓰고. 원래 라오어가 약간 그런 제한이 있잖아요. 칼도. 바게트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오 잔인하다. 1세대 게임들 얘기를 좀 쭉 해봤지 않습니까? 버블버블까지. 8비트 컴퓨터 기반으로 사실 화면을 되게 세밀하게 꾸밀 수도 없었고. 기본적인 규칙으로만 플레이 가능했던 이런 초창기 게임들에서도 음식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음식이 일종의 점수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디지털 기술이 되게 세밀한 걸 다루진 못했고 데이터 양도 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게 매우 간단하게 점수 올리기. 하이스코어 경쟁으로 귀결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너구리나 팽맨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는 좀 낫다. 팽맨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거의 똑같아요. 매 판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맞아요. 너구리는 그거보다 조금 좋아져서 조금씩 스테이지가 달라지고. 지형도 달라지고. 네. 버블버블에 가면 백판까지 똑같은 스테이지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사람들은 점수를 봅니다. 맞아요. 이건 동일했고 그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음식이 일종의 은유의 형태로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나오죠. 이러면 한국어에 먹었다가 그렇게 자주 쓰인 이유가 자연스러워지죠. 네. 이 은유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사실 식량에 가까운 거죠. 소위 말하는 축적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완속군이 된다. 식량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쌓아올리고 누적시키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점수를 쌓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먹었다기보다는 사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 거는 먹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어디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구리가 바나나를 먹는 그 게임의 장면도 그거랑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먹거리를 계속 쌓아올리고 누적시킴으로써 창고가 튼튼해지면서 우리는 일종의 직접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상황. 네. 그 표현이 딱 맞죠. 어떤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하여 미넵 같은 게 없던 아케이드 게임의 시절에 우리가 견눈질로 보는 메인 화면 외에 다른 것은 메인 화면 위에 있는 하이스코어 최고가, 52주 최고가 기록과 4점수. 그 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다가 하이스코어와 4점수가 맞닿았어.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뭘 먹은 게 아닌데 배가 불러지고 아드레나닌이 더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쌓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음식을 모아서 점수를 누적하게 되면 보너스 잔기가 붙어요. 그렇죠? 3만 점 이상이면 보너스로 생명 하나를 더 준다거나. 그렇죠. 이 개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최근에 컴퓨터 게임인 문명에서 식량을 생산해서 누적시켜서 일정 식량이 축적이 되면 도시의 인구가 하나 늘죠. 그 지점이 문명 시리즈가 주는 제일 오리지널한 카타르시스인 줄 알았거든요. 오리지널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던 10만 점에 하나, 30만 점에 하나. 이거를 딱 변화시키면 그래요. 식량을 누적해서 인구를 늘린답니다. 이 얘기는. 그런 형태로 식량이 반드시 그런 의미만 쓰지는 않았지만 잔기가 늘어나는 게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수를 쌓는다라는 어떤 행위, 게임 속에서. 이 행위에 가장 은유하기 쉬웠던 우리의 활동 중에는 식량을 모은다 혹은 식량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음식이 1세대 게임들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음식이 갖고 있는 혹은 식량이 갖고 있는 무적, 보관의 문제가 1세대 게임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섭취가 아니고 보관으로 넘어가면 경제의 대상이거든요, 음식은. 그렇죠. 그래서 더 점수가 높은 쪽을 택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이스코어는 그래서 우리 동네 만석구는 누구인가?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1세대 게임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 시대에 가까운 두 번째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좋아요. 90년대에 들어오면 그때만 해도 컴퓨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사람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식량화한 점수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앞에 1세대 게임들에서 나왔던 음식들을.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들이 바뀌고 디테일이 좋아지면서 음식도 새로운 의미로 좀 나타나게 되는데. 그죠. 음식을 먹는 것만 목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픽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90년대 게임에서 음식 나오는 걸로 아마 많은 분들 생각하는 게 파이널 파이트죠. 파이널 파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간존.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두고 싶거든. 악화된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운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조운. 헬릭 스미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파이널 파이트. 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 오락실 얘기할 때 잠깐 했었죠.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벨트 스크롤이라고 부르는 옆으로 이동하는 액션 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더블드래곤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파이널 파이트는 중간에 뭘 먹어야 되는 게 와리가리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소모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지러움은 못해.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간에 토할 것 같아요. 와리가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와리가리 안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비웃음을 받죠. 맞아요. 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파이널 파이트에서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와요. 맞아요. 타이어를 뽀개거나 드럼톤을 뽀개거나 이러면 뭘 이렇게 먹을 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왜 석유 드럼톤을 깼는데 통닭이 나오는지는. 그렇죠. 아직도 알 수가 없죠. 한편 거기에 통닭을 짱 막아 놓은 누군가는 굉장히. 드럼톤을 깨고 통닭을 꺼낸단 말이야? 돈. 돈. 맥주. 그것도 막 그 드러운 뒷골목에 있는 건데. 껌. 새 거. 음식이 엄청 나오는 게임이에요. 맞네요.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음식의 개념이 바뀌죠. 단순히 점수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음식을 먹으면 체력이 찬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세대 게임에는 체력이란 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버블버블에서 아니면 너구리에서 뭘 먹는 것은 사실상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규모를 늘리고 이름값을 드높이고 성취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 체력을 높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배부르려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캐릭터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때 오면. 커지죠. 예. 예전에는 좀 작았죠. 팽맨이나 버블버블의 공룡이나 다 보면 작았습니다. 원형 혹은 정사각형. 저맨한. 굉장히 대포르메라고 하나요? 그거를 추상화가 좀 돼 있죠. 그렇죠. 압축적으로 아이콘의 형도 돼 있어요. 아이콘의 형도 돼 있죠. 팽맨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파이널 파이트에 오면 그런 걸 떠나서 최대한 인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형태로 묘사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세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날라차기의 그 각도는 정말 흠내는 게 힘들죠. 그거는 일단 다리도 찢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벌어지거든요. 점프 뛰었을 때. 그렇게죠. 이만큼 뛰지도 못하고요. 뛰지도 못하고. 그런 좀 더 현실적인 캐릭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체력이라는 개념이 그래픽 바깥에선 같이 붙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게임은 1세대 게임은 그랬잖아요. 적이랑 부딪히거나 공격을 당하면 바로 죽습니다. 너구리 삐욱 떨어지는 거. 그렇죠. 원킬 원샷. 네. 버블버블은 닿으면 밽글밽글 제대로 돌면서 죽죠. 네. 어쨌든 한 번에 죽는 게 이때 들어오면 한 번 적에게 공격당했다고 죽지를 않아요. 훅 하고 아파하고 다시 멀쩡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체력바만 빨갛게 쭉 까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한 대 맞으면 죽는 캐릭터에서 한 대 정도는 맞아도 봐준다. 소위 말하는 난이도를 조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케이드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체력이라는 게 들어왔지만 여기서 이 체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체력이 공격하면 까이잖아요. 내가 적을 때려도 까이고 적이 나를 때려도 까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마이너스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채우지? 플러스는 어떻게 시키나? 네. 거기에 가장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유 요소가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합니다. 파이널 파이트가 처음 도입했던 이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개념은 이후에 많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 파이트에서 보여줬던 어떤 아메리칸 스타일의 패스트푸드 혹은 정글푸드 스타일의 개념은 햄버거. 네. 이게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천지를 먹다 투에 이르면 메뉴가 바뀌어요. 네.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거기는 아직도 먹고 싶은 만화고기가 나오죠. 네. 만화고기. 고기가 이렇게 만화고기가 그거죠. 뼈가 이렇게 손에 잡기 딱 좋게 돼 있고. 그렇죠. 고기가 굉장히 커다랗게 붙어있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갈비찜을 먹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렇죠. 별명이 만화고기잖아요. 왜냐하면 갈비찜의 뼈는 두 손가락으로 잡지. 네. 그립으로 확 잡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그 만화고기 형태를 재현해가지고 먹는 유튜버들도 생겼고요. 제가 아는 식당 중에서는 만화고기 형태로 족발을 파는 집도 있어요. 메뉴 이름이 만화고기라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검색하자. 그거 팔아요. 실제로. 식당 이름이 만화고기인데도 있어요. 일본 연관 검색원은 만화고기 파는 곳. 다들 먹고 싶었구나. 어릴 때부터 늘 이 만화고기를 먹고 싶었어. 진짜 진짜 만화고기. 망가니끄. 만화고기. 있구나. 근데 먹음직스럽잖아요. 실제로. 특히 그 쇼바인 학생이 만화고기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파는 집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제일 좀 친연성인데요. 저희 아들은 약간 공룡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공룡고기. 하여튼 이 천지를 먹다 투. 한국에서는 삼국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게임이죠. 맞습니다. 공룡고기 그거군요. 동물의 숲. 그렇게 생긴 고기가 공룡고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문학 게임 문학을 다루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들이 분명히 수천 수만 가지 문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네. 다 뒤져보면 역사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면 원인이 있어요. 게임도 벌써 반세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여러분 노인이라고 게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60대가 80년대 오락실 20대에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생겨버린 장르고 특히 오늘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그리고 게임 스트리머 케인은 노인한테 발렸죠.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다시는 노인을 무시하지 마라. 노인이랑 게임도 많습니다. 어쨌든 천지를 먹다 투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통적인 중화요리들이 나옵니다. 팽킹덕. 팽킹덕이라고 나오죠. 이게 아마 광동어죠. 그렇죠. 원래는 베이징덕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두 같은 중국 음식들이 계속 나오고 만두도 만화 만두죠. 정말 만화 만두. 겁나 늘어납니다. 만두도 하나 떨어지는 게 있고 또 무슨 상자 깨면 만두 접시가 나오는 게 있고. 그렇죠. 찐판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죠. 만두 먹고 만화 고기 먹는. 만두와 만화 고기를 누가 더 빨리 먹느냐. 푸드 파이터 같은. 푸드 파이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빨리 먹는데 돌리다가 막 스틱 고장 내고 막 날리고. 그것은 이제 삼국지에 나온 황충에게 부여된 유명한 대사에서 연원이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죠. 나이 많다고 놀리니까 내가 아직 열 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답변하잖아요. 삼국지에는 뻑하면 사람들이 고기를 열 끈씩 먹어요. 그러니까 자랑이다. 좌자도 그러죠. 밥충이들. 양 한 마리도 먹는다고 막. 어쨌든 그 먹는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게임들도 있고 또. 아 개구라구나. 어떻게 먹어. 뭐 먹어. 죽으면 죽었지. 제가 옛날에 그 뭐야 많이 먹는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저기 sbs 예능 중에 스타킹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 1회를 보면은 강호동 씨가 그때 진행하잖아요. 오늘 어떤 스타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제주를 갖고 계십니까? 이러면은 저는 초밥을 한 300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초밥을 300개 먹는다고. 그러니까 조선을 틀렸어. 뭐 초밥 300개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300개를 먹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강호동 씨가. 아 그러면 저희 먹는 동안에 다른 또 장기를 보도록 하고 지나가요. 한참에 다 다 드셨습니까? 했는데 100개를 먹었거든요. 네. 이 여가 더 못 먹겠는데. 강호동 씨한테 당황하면서. 아 못 드시겠다고요? 특허의 십자에서는 뭐 출연료 받고. 포트 처음 먹고.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보면서 아 나도 저걸 좀 해볼걸.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도 100개는 먹었네요. 100개 먹으면 얼마 집에 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잘 먹었다. 파이널 파이트와 천지를 먹다 툴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캐딜라겐 다이너스워도 음식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이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오락실 옛날 벨트 스크롤 형태의 게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력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음식이 체력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를 먼저 얘기하시는 데 이유가 있어요. 기억해보니까 이런 벨트 스크롤 게임의 메이저 히트작 중에 효시는 더블 드래곤인데 더블 드래곤은 길 가다 뭐 안 줘서 먹어요. 그러니까요. 파이널 파이트가 효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파이널 파이트 하다가 더블 드래곤은 다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더블 드래곤은 중간에 뭘 먹지 않으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겠네요. 너무 어렵죠. 그런 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격투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같은 경우도 대전 액션 게임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닭고기 던져주죠. 그렇죠. 대전 액션 게임에서 닭고기를 주워 먹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반칙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죠. 신사협정이죠. 중간에 먹다 싸우는 먹보 협정이죠. 그렇게 이제 뭐 먹어서 체력을 회복한다는 개념이 너무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점수를 채우던 음식 체력을 채우는 음식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우리는 본 거죠. 이제 게임 진행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럼요. 이제는 체력 회복 수단을 챙기지 않는 게임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서 음식을 채워진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또 따져보면 웃깁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 두 대 맞았어요. 얼굴에 멍들고 막 이빨도 흔들려요. 닭고기를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치킨칩을 가지 않죠. 경찰서랑 법원, 병원 등등을 가죠. 그럼 병원에서 치킨을 주나요? 처방으로는 베이킹덕. 에이, 10밖에 안 달았네, 껌. 헐리우드 영화 클리셰 있잖아요. 총알 맞은 주인공이 어디 한적한 주유소 화장실에 막 으으으으 이러고 들어가서 그 총알을 이렇게 딱 꺼내며고 옆에 세면대에 뱅그랑 이러고 논 다음에 술을 막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 다음에 옆에서 베이킹덕을 꺼내서 막 먹는 거야. 만화고기. 주머니에서 나오죠, 만화고기는.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만화고기를 만들 때 쓰는 것은 족발뼈, 다 먹은 거, 다진 고기, 수비드한 거랑 웨버그릴 정도가 있으면 된대요. 그걸 뭉쳐서 만들죠. 그렇죠, 그럼 쭉 들어가야 돼. 사실은 재법 자체는 떡갈비네요. 그렇죠. 이게 찹쌀도 필요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만화를 보면 항상 물고 뜯을 때 쭉 늘어나잖아요. 타피오카 전분이. 그렇죠, 타피오카 볼이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먹는다는 것이 계속 변화했어요, 1세대랑. 점수를 쌓던 먹기가 이제는 체력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두드려 맞은 상처가 뭘 먹는다고 치료가 되나는 또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청소년기의 게이머들이 다 생각해본 질문입니다. 이게 병원 안 가고 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헛소리를 했어요. 피티가 날 때렸어. 집에 가서 내가 라면 먹으면서. 이러면 체력 올라가. 체력이 회복이 되나? 기분은 좋아지겠네요. 기분이 좋아질 건 모르겠어요. 라면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라면은 맛있네.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나중에 발전된 답을 내줄 때까지. GTA에서. 웨이스티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오바마 켜라고. 병원에서 돌봐줘야지. 예를 들어 최근 게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체력 회복을 음식으로 안 채워요. 약으로 하죠. 붕대. 그다음에 구급상자. 그다음에 드링크는 먹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이게 원래대로는 맞잖아요. 상처에는 땡시딘이지. 누가 상처에는 바베큐. 이런 거는 이상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축구 선수가 필드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치킨을. 의료진이 들 것하고 치킨을 들고 뛰어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이 이제 나중에는 아이템으로 약이 나왔어요. 가장 에너지가 풀로 차는 건 항상 약통이었잖아요. 잘 생각하면 구급상자를 통째로 먹어요. 그렇죠. 무릎 꿇고 앉아서 꿇고 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건 그래서 아주 직관적인 개념은 또 아닙니다. 액션 게임에서 입은 상처가 단기적인 부상인데 응급처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뭘 먹어서 치료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휴양, 보양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어떤 말 그대로 자양강장의 의미로써 음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뭘 먹어서 치료한다는 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부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로. 심하게 경무에 시달리다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소위 말하는 힐링이라고 부르는 어떤 개념들에 음식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게임하면서 내가 많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게임 잠깐 쉬고 있어. 포즈 누르고 가서 캐릭터가 어디 구석에 가서 쉬고 있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엮일 수 있는 두드려 맞았는데도 뭘 먹어서 회복된다에 태클을 안 걸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식약 동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식약 동원. 네. 먹는 거랑 약은 근본적인 원리는 같다라는 얘기가 있죠. 한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는 이상한 전설 같은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류가 살아온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식약 동원의 개념은. 네. 이상한 걸 먹어서 몸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제가 목요일에 소개해드린 남양녀 불가리스 코로나19. 야이 못해 이 새끼들아. 77.8% 이 새끼들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도 우리가 음식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적게 먹거나 제때 못 먹으면 당연히 허약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약 동원이다. 밥이 보약. 아 예예. 네. 밥이 보약. 그런 의미인데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쳤으면 잘 먹는다.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 그 직관을 동원한 그 역시 인류의 오래된 문화소를 활용하고자 했던 거군요. 네. 이제 그런 맥락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는데도 뭘 먹어서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비슷한 시기에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임들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로스트 더치맨 마인 같은 PC게임 보면 병원이 있어서 90년대 초반 게임인데도 다치면 병원 들어갔다 나와요. 아니면 자고 나오고 주로 잠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직관적으로는 만화고기 먹는 쪽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런 게임들이 살아남았네요. 그렇겠지만 페르시아의 왕자가 되게 독특하네요. 일단 그 에너지를 채우는 게 포션이라는 것도 그렇고 먹는 모션을 디테일하게 살렸잖아요. 그 소리도 골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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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라밤 근데 내가 먹는 게 술이다. 빡 빡 그러니까 동시에 다른 게임에 비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페르시아의 왕자는 정확히 약을 썼죠. 음식 대신에. 포션. 결국 그 포션 개념은 나중에 RPG로 전습이 되죠. 네. 그래서 약과 음식이 RPG에서는 달라지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아 진짜? 뭐야 이거 30분짜리 1시간 반 해버렸어. 어 미안합니다. 마무리해. 오늘 거. 네. 아 이거 큰일났네. 망했다. 내가 이래갖고 아까 아침에 내가 떠드는 게 아니었어. 내가 지금 뭐야 저기 사무실에서. 뭔 소리야 지금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손인상이 녹음을 시작하고 그 시간에 문학인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에 녹음하고 있을 때. 저희는 몰랐죠. 저항이 윤세민은 몰랐죠. 네. 그래서 유면상 피디랑 소상준 민정수석을 앉혀놓고 두 시간 동안 많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왜 일찍 왔어요? 자발적으로. 막 터들더니 몸이 풀려가지고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 왓 더 헬 맨. 먹지도 않고. 포션도 없이. 물이 보약. 물만 먹고 저러고 있어요 지금. 전콜라에 설탕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3주치가 됐어. 이게 지금 4월 말 게스트 지금 한 주 미뤄줬어. 이 양반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미안해 죽겠네. 정리해. 아니 제가 후반부를 좀 압축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듣고 있는 그 게스트분은 지금까지 만약에 그 소식을 못 들었다면은 방송을 들으시다가 뭐 하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분량 늘어나면 헬마우스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분량충. 막 늘린다고 함부로. 아 이게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흥분하면 안 돼 사람이. 텐션을 내리고 목소리를 좀 깔고. 이외에도 우리가 전통. 볼륨 안 들어가요. 돌아오세요. 이 얘기를 앞서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1세대 게임에서 가졌던 어떤 점수를 쌓는 음식이라는 전통이 사실은 또 영향을 줬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디냐면 체력이 꽉 찼을 때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체력이 비어있을 땐 먹으면 체력이 차죠. 체력이 꽉 찼을 때 먹으면 뭐가 되죠? 점수가 됩니다. 점수가 됩니다. 점수가 되는 게임이 있고 아무래도 안 일어나는 게임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경제관념에는 전자가 맞죠. 왜냐하면 인여자원은 은행에 가거든요. 요즘은 비트코인이 되지만. 인여자원의 축적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더 명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체력 회복하고 남은 음식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하이스코어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체력이 빠졌을 때 음식을 안 먹죠. 그렇죠. 왜냐하면 점수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먹든지. 소중한 점수를 그냥 둡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에 1세대에서 갖고 있었던 식량이라는 의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카메라가 가까이 온 거죠. 그렇죠. 개인을 바라보면서 너의 체력이 빠졌을 때 음식은 회복이지만 그것이 인여식량으로 전환될 땐 다시 자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1세대, 2세대 게임에서 드러나는 음식을 가지고 게임이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사회, 경제, 학적 연구의 구체화군요. 왜 요새 미래의 이익 하캐스트를 우연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요즘은 8,800만 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수익을 넘기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8,800만 원이면 소득세 구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번에 게임 얘기를 해서 말하면 체력이 100%면 그다음부터는 비까비까하다. 네.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되게 친했던, 요즘은 잘 나가니까 잘 연락이 안 돼요. 그런 작곡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진짜 겁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서울지방에서 못살기로 유명한 난곡에서. 난곡이 왜 난곡인 줄 아세요? 그 지역비아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난코스라서 난곡이에요. 그건 괜찮잖아. 누가, 지금은 아니잖아 어차피. 아니, 못살, 지금은 아니라면. 네, 지금은 잘 살아요 거기. 난곡둑 제일 끝머리에 녹음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었어요. 정말 제가 아는 녹음실 중에 제일 피해가였어요. 지금 잘 사는데. 밥을 사주러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땡거킹에서.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형, 매일같이 와땡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겠어요. 20세 초반에 얘기해요. 저는 두 가지 느낌이었어요. 슬프다. 샀다. 공감한다. 나도 지금은 널 사주지만 누가 날 사주면 대가로 영원을 줄 테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 체력을 채우느라 땡포를 먹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경제학적인 먹는 것, 혹은 기본 욕구를 채우는 데의 경제와 그 뒤의 경제는 다르죠. 그 얘기죠? 네. 오랫동안 게임이 음식을 다뤄는 배경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식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이 돼버렸지만 또 다른 의미들도 계속 확장이 됩니다. 게임이 발전할수록. 그런 얘기를 더 해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이 신축문야 이야기를 하길 좀 잘한 것 같은 게 2020년대에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 중에 제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문제는 원숙하게 그리고 동시에 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경제규모예요. 대한민국은 4마리의 용이던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죠. 자본주의의 원숙기에 도달하면 겪는 문제와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겪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겪습니다. 겁나 이상한 졸부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대에 따라 부를 꽉 잡고 안 놔주는 세대가 생겨요. 빨리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부를 잡고 안 내주는 세대와 부를 새롭게 가져야 하는 세대의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본도 못 채우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이스코어만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수저론이죠. 수저는 먹는 도구잖아요. 하이스코론이라고 불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올밤에 나눕니다. 하다 보니 3주간. 다음 주 어떻게 알아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엥겔지수 100%의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노동 문제를 다룰 때도 말이에요. 더 이상 배고플 일 없는 사람, 집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동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40대는 그거 잘 모르니까 새롭게 이 문제를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초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문학인 때문에 한 주 밀렸고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409회 토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409회 그것은 알기 싫다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요일에 문학인하고 다시 돌아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주중에 미나문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리터하고 윤석열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